상식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A3셀부터 시작해서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랑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포인트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은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A4부터 G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글꼴에서 채우기 색의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맞춤을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도 되고요.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에서 가로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C5부터 C15 영역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E5부터 G15 영역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회계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통화 기호가 있는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표시 형식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회계 표시 형식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3 셀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연도와 월과 1을 두 자리로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y 슬래시 mm 슬래시 dd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호맷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A4부터 F20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는데요.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 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만족을 해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AND 함수를 이용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ND 그 다음 대출 종류가 있는 첫 번째를 선택하되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키보드 기능키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달러 C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주택담보대출 이라고 주택담보대출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두 번째 조건은요. 대출 기간이 있는 E4를 선택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4라고 입력합니다. 괄호 닫고 네 조건을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C열의 데이터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다음에 E열의 데이터가 24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한 번 누르시고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 20점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 8점식에서 8호 40점에 해당한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4셀을 클릭하시고요. 등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은 C2셀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검정색 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볼까요? 가입일이 있습니다. 가입일과 그 다음에 기준셀을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좀 구하고요. 그 기간이 10년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할 겁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 이용하셔서 이열함수 이용하셔서 C2셀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2023이라는 값이 구해지네요.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가입일의 연도를 구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4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가입기간을 구했고요. 그 값이 10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줄 겁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며 문자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시고요. 심표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 앞에서 사용하는 수식이 동일합니다. 심표까지 등호를 뺀 if부터 시작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하셔서 10 대신에 5년 이상입니까? 라고 5라고 수정하고요. 그렇다면 미음 눌러서 한자키 하얀색 별표 나머지 5년 미만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를 한번 두번 사용했으니까 가로를 한번 두번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어요. 왜 오류가 났을까? 봤더니요. c e e 셀의 연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값도 표시가 되지 않고 오류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을 수정하실 땐 항상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는데요. 기준이 된 c e 셀의 연도는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라고 F4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다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 오류값 없이 등급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B고인데요. B고는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B고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순위를 한번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는데 랭크점 EQ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점수를 가지고 내 점수가 C4가 본인을 포함한 점수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는 높은 값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순위를 구했고요. 1등, 2등은 합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등, 7등은 7등까지 있는데 6등, 7등은 재수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요. 문제 제시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인덱스 넘버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1등이면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합격, 2등이도 합격, 3등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5등도 공백 처리, 6등과 7등은 재수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등은 재수강, 7등도 재수강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등, 2등 또는 6등, 7등에만 합격 또는 재수강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서요. 학과를 찾아다 표시하는데 VLOOKUP이 아니라 인덱스와 매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한 값을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값 숫자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중간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드 함수 쓰실 거고요.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를까요? 직접 해도 되고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는데 G3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두 글자가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까지 소식을 일단 한번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시면 학생 코드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한 문자가 추출이 됐고요. PS이면 정책과학 SS는 사회과학 CS는 인문과학이라고 학과를 표시하는데 VLOOKUP이 아닌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매치 함수부터 쓸게요. 미드 앞에다가 매치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매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미드 함수를 통해서 찾을 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코드 영역에 가서 코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실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시면 신표 눌렀을 때 정확하게 일치는 0이다.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보다 작음 1을 입력하시면 되고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땐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는 1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넣고요. 보통 문자일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눌러 보시면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세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했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학과에 가서 두 번째 해당한 값 세 번째 해당한 값 첫 번째 해당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함수는 찾아올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이 영역에 고정된 영역에서 참조할 거고요. 심표 행의 위치인데요. 행의 위치는 지금은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열의 위치는 열이 하나니까 1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하셔도 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학생 코드를 가지고 학과를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 가서요. A25셀에서 대리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B25셀에서 제품명을 선택하면 선택한 대리점과 제품명에 해당한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계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보면 더 낫겠네요. 매출액의 합계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요. 대리점이 도곡이고 제품명이 건조기에 해당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는 썸이프인데 S를 붙여서 한 개 조건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서 S를 붙여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 이프 S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썸 레인지를 물어봅니다.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이따 복사하면 판매 금액의 합계를 여기다 표시할 거라서 얘는 절대 참조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컬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조건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조건은 대리점에 가서 이 대리점은 수식을 복사할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조건에다가는 A25셀에서 선택한 각 A25셀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조건은 제품명에 가서 제품명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은 B25셀 B25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셀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대리점은 대리점 도곡과 건조기에 해당한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B28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리점을 사당으로 바꿨을 때 다시 건조기가 아니라 세탁기로 바꿨을 때 판매량의 합계랑 판매 금액의 합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조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은 Average If가 아니라 Some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C28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Some If 조건은 하나니까 지금은 건조기라는 조건 하나니까 Some If 그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레인지 지금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폼입니다. 제품명에 가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건조기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학계 영역에 와서 판매 금액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계값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 평균값을 구하기에서 나누기 Count If를 통해서 건조기가 몇 건 있었는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제품명에 가서 건조기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건조기가 하나 둘 셋 나누기 삼한 결과의 평균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피버 테이블을 문제에 제시된 문구를 보시면서 작성해 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A25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문구를 보니까 제품 코드는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일자는 생산일자는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생산공장은 열에다가 갖다 놓고요. 갑에다가는 생산수량의 합계 불량수량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값에 갖다 놓습니다. 갑의 생산수량의 합계 맞고요. 그 다음에 불량수량의 평균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기준의 평균 또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오셔서 평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피버탭을 보고서는 열의 총압계만 설정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압계 열의 총압계만 설정 그 다음 생산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28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1일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을 그러면 합계 생산수량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갑필드 설정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단일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평균 분량 수량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단일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문제 제시된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 부분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정렬 입니다. 정렬 은 지점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에 가셔서 정렬 필터 에 지점 안쪽에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부분합 을 작성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 을 클릭하시고 지점을 선택하신 다음 지점별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한다. 최대값을 선택하고 총 판매량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총 판매량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서 최대값 하고 평균이 둘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에 표 스타일 밝게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4부터 E25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홈에 가셔서 표 서식에 밝게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스타일 밝게 6 선택하시고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부분합과 문제 제시된 결과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할 거라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B15셀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셔서 그려 넣으시고 매크로 이름을 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이 총액이 맞는가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서를 총액을 구하고자 일단 F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텍스트 이름을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본 도형의 빗면에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15부터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E15부터 F16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 기록 서식 맞나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C4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셔서 서식을 적용하시고 이미의 셀 하나를 클릭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참고로 앞에서 서식을 미리 입력하지 않았다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각각 5점씩 10점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차트 제목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직접 입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1셀 가 연동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로, 체험, 학교, 분야별, 신청,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는 원형 대 가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원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원형 대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은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기타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항목 이름과 값이 아닌 백분율을 표시할 거고요. 문제에서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아래쪽에 있는 범내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릅니다. 데이터 계열 분할은 백분율 값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계열 분할을 백분율 값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 차트를 선택하시고 서식에 오셔서요. 도형 효과의 기본 설정에 문제에서 기본 설정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2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니까 차트 영역 서식 오른쪽에 체육임이 선에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실습한 화면과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식 공략 문제의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